자 계속해서 더 순위네의 봉투를 확인해봐야죠. 뮤직 스타트! 뮤직 스타트! 그런 시련이 찾아왔죠.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죠. 마지막 기라미도 우리의 사랑이 왜 맘이 갈라지는 걸까. 뮤직 스타트! 뮤직 스타트! 뮤직 스타트! 뮤직 스타트! 뮤직 스타트! 저저나 힘들겠지만 변함이 안 되겠지 우리의 삶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그의 가을이 찾아왔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지 마지금 이랑이던 우리의 삶 왜 틈새가 벌어진 걸까 나의 기절이 넘는 날 바람을 내게 있을 수 있는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변함은 안 되겠지 우리의 삶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고 Indigenous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내가 정신이 저저녁을 잊지 감사합니다.